간단하게 좀 까볼 수 있는게 야큐, 야큐 카드 깔까요? 야큐 물냉님 2개월 구독 저번에 또 제가 시크린레어도 까지 않았습니까? 17번 MLB 알레는 인터크롬 16번 14번 15번 이건, 음.. 이렇게 베이스볼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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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번 16번 아 여기 없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세리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 이게 MLB MLB 인데요 이게 2021년 이게 2020년 같은 카드팩인데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다 똑같은 카드 탑스 회사인데 이거 알렌 앤 긴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얇은거 보니깐 더 비.. 좋은건가보죠? 더 비싼거 그리고 이건 똑같은거 이거는 이제 2020년거 작년거 곧, 곧있으면 이제 재작년이 되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깔까요? 21년? 21년? 20년꺼부터 깔까? 요거부터 까죠 요거부터 이거는 뚜오토가 있어요 뚜오토 뚜오토 여기 2020이기 때문에 류헨진 오토 김광현 룩기 오토 3명의 디자이너가 수록선수들을 각각 전담해서 디자인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인거 같아 그림 그림 아 그림이네 그림이야 뒤에 있는것처럼 오토가 사진 아니 싸인 오토가 사..사진이 들어가있는거야 사진 아니 사진이 아니고 싸인 오토그라프 여기 하나에 두개의 오토그라프 카드가 있는거야 선수의 친필사인이 자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동중이에요 미깡 소머리국밥 라멘은 어.. 해동중 와니킴님 30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류현.. 양복이면 류현진 그건 이제 안나올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수 유니폼만 입고 있어서 이팽달달님 9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세모이님 2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카드가 안 밀리도록 과대 포장이 되어있어요 어.. 미국 냄새 나요 미국 냄새 나 미국 냄새 나 미국 냄새 나나요? 납니다 미국 냄새 납니다 싱그리벙그리님 싱그리벙그리님 에.. 13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원 갤러리 박스로더 인사이드 룩포 오리지널 페인팅스 라고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스페셜한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카드팩들이 이렇게 아 카드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이 카드팩들이 이제 긴장을 해야되는게 가치가 좀 적은 것들은 이렇게 일반 카드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반 카드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면은 모으는 카드박스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 카드들이 어디로 갈지는 카드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너희들 카드들 하기 나름이야 자 여기에는 김광현 루키 오토그라프가 있고 어 류헨진 오토그라프가 있다는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나왔을때 또 대접을 하기위한 3원 한장당 3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카드들은 제가 3원을 투자해서 어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비닐 꿈도 꾸지 마세요 바로 일반 카드함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역사적인 오픈 뭐야 이거 인쇄가 좀 잘못됐어 빌어먹을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그냥 그림같이 만든거거든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솔로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일반인거 같죠 알렉스 브레이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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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이런식으로 카드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기록 자 토미 뭐라고 이거 까닐 까닐 자 이게 딱 딱 갑자기 어 친구한테 야 선물이야 토미 까닐이야 딱 받았을때 친구가 친구가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 해맑은 외국인 카드를 그 멋지다 마사루에서 그 고양이 사진 4장 주고 막 그러잖아 초반에 1권에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카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드레스 무노즈 뭐 이렇게 여러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요게 뒷면이 일반적이지 않은게 요게 좀 스페셜한 카드네요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 그림도 그려놨어요 불타오르는거 모던 아티스트 별칭으로 불리나 예수스 루자루 루자 루자루도 예수스 루자루도 이렇게 스페셜한 카드는 여기다가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일반 카드 느낌은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뒤에는 똑같거든 근데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 이거야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거꾸로가 돼 이게 좀 잘못 만든게 아닌가 자 다음 거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장에 오토그라프 갔어요 선수들의 친필사인이 펄효일조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야 이런식으로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딱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을 딱 줘 자 제가 아끼는 건데 드립니다 오준아입니다 오준아입니다 오 준아?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걸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가치가 있는 카드라는 거 가치가 자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팀 메이트님 감사합니다 오준아 왜 이걸 놔주지? 그리고 스페셜한거 아까 나온거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팩에 한 장씩 들어있는 스페셜한 별명이 있어요 모던 아 모던 아티스트 라고 되어있는게 별명이 아니구나 그냥 예술적으로 더 그 그림을 더 그렸네 추가했네 뒤에 막 무늬도 막 찢어지고 이런거를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가로 카드 그리고 이런 오준아 카드는 일반 카드 이게 더 스페셜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오준아 제 마누라 패서 올해 경기 못 뛰었어요 아 그래요? 가정폭력 을 좀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이 카드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오준아 카드 작년에는 맞았대요 작년에는 맞고 올해는 때렸대요 자 이게 뭐 웃을일은 아닌데 자 빨리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스페셜한 카드들 뭐 저지 저지 카드 저지 저지 선수 요거는 이제 광고인데 인스타 구독해주세요 이분들 인스타 구독해주세요 조시 트라웃 뭐 매트 스 스와트 뭐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어 그림분인가 그림분들인가 자 아무튼 이거 이거는 그냥 광고 카드인거 같은데 일단 여기다 스페셜한 카드 같으니까 여기다 놓고 요것도 스페셜한 카드 또레스 그레이버 또레스 모으도록 하구요 그리고 스페셜한게 하나 나왔어요 스페셜한게 굉장히 스페셜한게 랜디 존슨이 나왔습니다 랜디 존슨 랜디 존슨 비둘기 비둘기 폭탄 랜디 존슨 옛날에 이제 그 김병현 선수랑 같이 이제 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팀에서 같이 했었죠 이제 이때 커트실링 하고 랜디 존슨 원투펀치 1선발 2선발을 담당하면서 김병현 선수 이제 마무리 선수로 뛰어가지고 이거 우승했어요 우승했었는데 김병현 선수가 이때 이제 우승반지 월드시리즈 우승반지 이제 획득을 했고 김병현 선수가 월드시리즈에서는 좀 활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즌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아무튼 그런 카드 랜디 존슨 카드 우리한테도 친숙한 카드죠 음 홀오브페임이라고 해서 맨 이제 오른쪽 위에 홀오브페임이라고 써있죠 명예의 전당 등록한 선수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전설적인 선수 뒤에는 뭐 사인도 없고 뭐 족도 없는데 99장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62번째 카드라고 돼있네요 전세계 99장 밖에 없는 카드에요 랜디 존슨 랜디 존슨 자 이게 명예의 전당 카드가 나왔는데 저 제가 좀 아는 선수가 나왔다는게 사실 명예의 전당 선수는 웬만하면 다 아는 선수들이죠 저 진짜 명예의 전당은 진짜 잘해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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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삼원상당 삼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혹시 그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그 가격이 어 검색이 되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닐 넣으니까 더 가치있어 보이죠 삼원상당의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꺼 까봅시다 처음부터 어우 홀오브페임 선수가 나오다니 이게 세상에서 99장 밖에 없는 카드 제가 62번째 카드를 코리아라는 나라의 한 동양인이 획득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알까요? 이 진짜 전설적인 랜디존슨 홀오브페임 선수의 99장 밖에 없는 전세계 99장 한정 카드 그 인 이 카드가 62번째인게 어 동양의 침착맨할때 갔다는걸 2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자 뭐 리차드 아니 뭐 농구선수 아 농구선수인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위에가 농구공인줄 알았어요 농구공 업튼 선수입니다 엔젤 엔젤스라고 하죠 엔젤스 엔젤스 어디에 엔젤스더라 캘리포니아인데 LA에 에너하임 에너하임이여다 LA가 됐나 엔젤스 저스틴 업튼 바블로 로페즈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갤러리 카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아티스트들이 다 하나하나 그렸어요 사진이 더 힘들까요 그리는게 더 힘들까요 아 어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인데요 테드 윌리엄스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죠 테드 윌리엄스 사할 마지막 사할이죠 이 선수가 MLB 역사상 마지막 사할 타자에요 타격의 신 굉장히 어 바이런 버크스턴 뭐 여러가지 선수들이 이렇게 있네요 바이런 버크스턴 뭐 이렇게 하지만 테드 윌리엄스도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지만 홀오브페이 특별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어 여기 일반 카드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로 갈수록 가치가 점점 높아지 여기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열받는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카드팩 개봉에 꽝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가치를 가진 특별한 카드가 안 들어있었네요 왜 안 들어있지 아 참전용사라고 합니까 아 참전용사 랜디존슨 6달러라고 합니다 6달러 6달러면은 충분히 비닐을 쓸 자격이 있죠 자아 이름을 모르겠네 트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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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이것도 좀 옛날 선수 같기도 하고 프리랜드 일반 카드들만 죽자고 나오네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선수죠 이야기가 있는 선수 스토리 어 우리 또 포셔선생님 자 포셔선생님도 있고 머스터 포셔 벵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다 일반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카드가 되게 두꺼워요 어 뭐야 이거는 달라요 일반 카드 같은 이거는 크롬으로 반짝여요 보여요? 차이가 느껴져요 이 프레임 이 라운드 이 끝에가 좀 다르죠 반짝이죠 요 카드는 시 육안으로 가야돼 아 그러면 가치가 또 요렇게 올라가겠네요 여기도 혹시 내가 지나치고 안한 반짝이 카드가 있나 아 없어요 반짝이 카드는 어 그리고 이거는 루키 카드였어요 루키 카드 오른쪽 위에 루키 카드 루키 카드는 좋은거에요 루키 카드 위에다 들어가있습니다 어 이것도 루키 카드 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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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루키 카드는 일단 모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무리 이 선수가 이제 잘하게 되면 가치가 확 뛰는데 아무리 그런 카드라고 하더라도 이 루키 카드라고 하더라도 3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을 씌우기에는 글쎄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어 이것도 루키 카드네요 제임스 칼은 칵 제임스 칼은 칵 루키 루키 카드 여기다 놓고 어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루키 카드가 내가 못 본 루키 카드가 있나 없네요 어 이것도 루키 카드였어 어 이거는 아티스트면서 루키 카드야 아티스트면서 루키 카드 파이어벌 그러면 더 가치가 있나 아트 바이 케빈 그라함 아트 바이 아트는 다 써있는데 루키 카드는 그럼 일단 여기로 올게요 루키 루키는 일단 모아야지 그치 그러면은 한 줄씩 더 밀리겠어요 루키가 더 좋은거 좋은거겠지 루키 이건 크롬 말데스 말데스 직박이형 직박이형 느낌 말데스 직박이형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 미국이 아니죠 8NQ 8NQ DR에서 태어났는데 8NQ DR이 어디지 아무튼 8NQ DR에서 태어났다면 직박이형 인생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가르시아 루키 카드 가르시아 가르시아 루키 카드 루키니까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게 다 기본 카드들이 다 금박이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러워요 쉐드 롱 쉐드 롱 쉐드 롱 쉐드 롱 일반 카드 오 이 선수 굉장히 독특합니다 쪼이보토 마구마구 하셨으면은 많이 보셨을 MLB 카드입니다 쪼이보토 가성비 카드였는데 성적에 비해서 가격이 싸가지고 많이 애용하던 쪼이보토 굉장히 대단한 선수죠 인프레션니스트 요건 굉장히 뭐 뭐 특별해 보이는데 총천연색 쪼이보토입니다 이건 한정은 없어요 총천연색 쪼이보토 싸진 않다고? 마구마구에서 상대적으로 쌌어요 이게 아마 유격수? 일루수네요 일루수 일루수에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구 기준으로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왜냐면 거포들이 엄청 많거든 일루수에 그래가지고 역대로 치면은 거기는 좀 거포자리라가지고 마구마구에서는 좀 저평가를 받죠 아무래도 저평에 싱하기 그랬죠 푸안소토인가요? 뭐라고 됩나요? 일반카드 굉장히 대단한 선수지만 저에게는 일반 카드로 보인다는 거 그냥 알못인 저한테 걸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카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카드 행 하겠습니다 자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브레이크 스넬 어 여기서 나오네요 이도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루키 카드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019년에 기록이 있네요 오타니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진짜 인기 카드인데 엔젤스 카드예요 엔젤스 오타니랑 같이 들어있었던 트라웃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트라웃 그냥 무조건 비싸거든요 이 카드는 그냥 인기예요 그냥 트라웃은 10년이 지났어도 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오토그라프 오토그라프로 나왔다는 거 실제 여기다 적었나? 출력한 것 같은데 오토그라프를 출력한 것 같죠? 느낌이 근데 사인을 복사하면 뭔 의미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냥 뒤에는 야구할 때 칭찬받는 법도 적혀 있어요 공을 던져서 3진 시키면 칭찬받습니다 팀이 위기 순간에 있을 때 3진을 시켜라 그러면 칭찬받는다 야수들이 투수한테 말하는 거죠 나한테 공 오게 하지 마라 알았어 해볼게 그래서 3진으로 공을 막 뿌려가지고 3진을 시키면 야수한테 오지 않아서 야수가 에라가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수들한테 칭찬받는 법 헛스윙 3진 시키고 칭찬받기 이게 적혀있어요 마이크 틀어보고 오토그라프 카드에는 이렇게 야구의 비법 같은 것도 적혀있다는 거 이게 하나하나 카드가 모이면 비전서가 되겠죠 비급 육맥신공의 버금가는 비급이 되겠죠 요거는 오토그라프가 있기 때문에 3원 상당의 3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랜디 존슨 한정판보다 이게 더 좋을까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선수만 나오냐? 여기다 넣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이버터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오탄이 쇼에이 오탄이 되고 오늘 좀 긁히는 날이죠? 아 저 잘 몰라요 저 한창 마구 할 때 메이저리그 카드 그... 그것만 알아요 매트띠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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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겠어 매트띠아이스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죠 어 룩기 카드였네요 룩기 카드 룩기 카드 룩기 카드 룩기 카드 룩기 카드 룩기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폴 골드시미트 폴 골드시미트 폴 골드시미트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한국에도 이런 얼굴이 있거든요 어디서 본 얼굴이죠 폴 골드시미트 팔이 왜 이러냐고요? 팔 폴 골드시미트 네네도 운동해 그러면 이런 팔 갖고 싶으면 운동하면 되잖아 팔이 짧은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가려진거지 폴 골드시미트 이런 스페셜한 카드도 얻을 수 있다는거 카드팩을 까다보면 어 크롬이다 하퍼 브라이스 하퍼 이거 유명한 선수 아니야? 나 들어봤는데? 브라이스 하퍼 이 선수는 또 크롬이에요 카드가 보이죠? 펄이 들어가있죠 사이드에 오툴 신 아 브라이스 하퍼 아 브라이스 하퍼 필라델피아 필리스 아웃필더구 외야수 2019년 메이저리그 베팅 레코드 157 157 게임 149 안타 36 2루타 3루타 1개 홈런 35개 573 573 타서 R이 뭐야? R이 득점이야? 출루야? 뭐 득점? 출루는 R RBI 아 출루는 그거죠 O O OP OB OBP 그치 OBP가 출루죠 3 3R 7푼 출루율 타율 2R 6푼 SLG는 뭐예요? SLG 장타율 장타율 OR 홈런 ER 6푼에 35홈런 이게 2019년 기록입니다 OR 굉장히 훌륭한 선수 브라이스 하퍼 여기 크롬 칸에다가 들어가있습니다 크롬 칸에 어? 더 뭔가 스페셜한게 나왔네요 마스터 앤 어필언 티스 뭔가 딱 봐도 스페셜하죠 뭐죠? 두명이 있어요 사내 커플이네요 론 산토 크리스 브라이트 3루 3루 뭐지? 산토 론 산토의 기록을 왼쪽에는 론 산토의 3루수의 기록을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뭐 넘었나봐 1364 출루? 출루를 넘어선 것 같은데 아 이거 비닐갈개입니까? 어 그니까 전에 위대한 기록과 넘어선 선수 이것도 이제 비닐 어 출루 기록을 깨서 그런 것 같아요 하퍼도 비닐의 전당 가야된다고요? 왜요? 그 정도 가치를 입증시켜보세요 비닐의 전당 가고 싶으면은 그냥 가고 싶다고 우기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디다 넣지? 아 자꾸 등급이 늘어나 루키 카드는 여기에 여기에 일환으로 하자 여기서 늘어난 일환 여기는 조이보토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레이.. 레위스? 모르겠네요 이름 레이에스? 루이스? 루이스라고 합니다 네 자 직박이요 메이저리그 직박이요 제대로 보세요 자 여기 종류가 너무 많네 곤란하게 그리고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스페셜한 카드일지도 이 인스타 구독해주세요 이 아티스트의 인스타 그것도 스페셜한 어 전에 나왔던 카드인데 또 나왔네요 브라이안튼 어디서 봤는데 브라이안튼 크리스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네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브라이안튼 브라이안튼 크리스 브라이안튼 일반 카드로 나왔습니다 어 류.. 헨진 일반 카드 류엔진 일반 카드 류엔진 일반 카드 류엔진 일반 카드 나와버렸네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엔진 카일 어 홀오브페임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홀오브페임 선수 루게릭이 나왔습니다 루게릭 루게릭병으로 루게릭병 할 때 이제 루게릭인데 이 선수가 그 병을 알아가지고 그게 이름이 붙은 거였거든요 루게릭병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 루게릭이 맞습니다 홀오브페임 이분은 뭐 그냥 통산으로 적혀있네요 2,164게임 8,001 타석 1,888 득점 2,721 안타 2루타 5,534게 3루타 163개 홈런 493개 통산타율 3할 4푼 장타율 6할 3푼 요거는 홀오브페임인데 어 요 홀오브페임하고 또 달라요 이 비닐페임하고는 왜냐 한정 카드 표시가 없죠 랜디존슨 오른쪽에 랜디존슨은 99장인데 이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에는 안타깝게 들어갈 수 없겠어요 일반 카드에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훌륭한 선수지만 이제 카드의 가치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할 4푼도 못 들어가는 비닐의 전담 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놓친 루키 카드가 있었나요? 아 루키 카드 여기 있었네요 루이스 루이스 아 됐어요 비닐의 전담은 선수들이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특별한 스페셜한 카드로 나와야 돼요 루게릭 선수 진짜 대단한 선수죠 하지만 한정판으로 나오거나 뭔가 스페셜한게 있어야 된다 모라카이 안소니카이 안소니카이 루키 루키 에르난데스 세컨드 베이스맨 일반 카드 곤잘레스 곤잘레스 어 어 루키 카드 누군지 모르겠지만 루키 카드 루키 카드가 엄청 쌓이네 그리고 저도 아는 선수 데릭 지타 데릭 지타 선수 캡틴 뉴욕 양키스 유격수 데릭 지타 구구 양키스 하면은 쓸 수 있어요 양키스 덱 만들 때 데릭 지타가 하점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거 데릭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선수지만 어 이게 또 웃긴 게 일반 카드랑 요거랑 또 차이가 있어 차이를 아신 보셨나요 아래 왼쪽은 아티스트 라고 적혀있어 아티스트 아티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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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래 마스터 쓰라고 또 있어 스페셜하게 그러면은 또 이게 가치가 또 생기죠 이런 특별한 카드를 또 세분화해야 됩니다 여기를 아래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 루게릭은 확실히 이게 스페셜한 카드이기 때문에 홀오브페임 여기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그라프는 아니지만 홀오브페임 특별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조금씩 달라요 막 크롬이 있고 뭐 아니기도 하고 뭐 뭐가 있기도 하고 저게 있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마스터스 테드 윌리엄스 마스터스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래 있는게 은근히 없네 굉장히 그 아래 있는게 스페셜하네 브라이스하퍼 그러면은 여기 아래 또 크롬은 아니지만 이게 있는건 또 여기로 또 빼주겠습니다 여기가 일반 카드 일반 카드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적혀있는거 크롬 이건 모던 아티스트라고 해서 따로 있는거 그리고 이거는 총천연색 이거는 두명 있는 카드 이거 홀오브페임 홀오브페임 오토그라프 아 오토그라프가 아니라 홀오브페임 한정판 홀오브페임 오토그라프 이렇게 그리고 인스타 카드 인스타 카드도 특별하게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룩기 카드는 일반 카드지만 룩기 카드로 보관 이렇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죠 요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를 룩기 카드라서 룩기에다 포함시켜야 될까 여기로 포함시켜야 될까 하다가 그죠 요거는 요렇게 룩기 카드니까 위에다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조이보토 4달러라고요? 이 총천연색 조이보토 이게 두꺼워요 실제로 총천연색 조이보토 룩에릭 카드도 5달러요? 그러면은 3원 정도 가치라는 비닐에다가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룩에릭은 룩에릭도 5달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설적인 선수 홀오브페임 선수 홀오브페임 선수 그럼 이것도 이 카드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하기 때문에 비닐을 마구 남발하면 또 비닐의 가치가 또 낮아지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비닐에 들어왔어요 브라이스하퍼 크롬은 어때요? 이건 같이 없나요? 트라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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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그라프 사인카드가 떴어요 카드가 떠도 트라웃이다 트라웃이 뜨면은 무조건 천원 이상은 받는다 미구엘 까브레라 티노코 루키 카드 티노코 루키 카드 슌 야마구치상 슌 야마구치상 거의 다 루키 카드 거의 다 크롬 크롬 루키 카드입니다 슌 야마구치상 개같이 멸마 하지만 크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기 때문에 어? 어 선수 아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나왔네요 어스틴 미도우스 어스틴 미도우스 스티커 사인 어스틴 미도우스 이거는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비닐입니다 사인은 무조건 비닐이에요 자 템퍼베이 선수 이 카드팩 자체가 좀 비싼 카드팩 같아 그죠? 2020년 카드팩 여기 이거 자체가 다 크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오토그라프니까 같이 넣을까요? 그럼 마이크 트라웃도 실제로 사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근데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이게 이런 빌어먹을 오염이 되어있는데 비닐이 비닐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오토그라프는 오토그라프끼리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박스에 오토그라프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이미 다 나왔어요 오토그라프는 다른 카드들이 얼마나 좀 더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흠 마렌 아르헤리니어 선수 노아 아르헬슨 선수 신더가드 선수 마이크 터치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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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크맨입니까? 셀돈너네에즈 루키 카드 루키 카드 그리고 또 스페셜한 카드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뉴욕 매치입니다 뉴욕 매치에 빼떼 알란서 오토 카드 근데 이거 오토가 인쇄한 것 같아 인쇄한 오토야 뒤에는 또 비급이 적혀있네요 야구를 할 때 교련복을 입고 하지마라 교복을 입고 하지마라 야구복을 입고 해라 비급 야구 비급 아구 당출 이거 안되겠어 이거 가짜 사인이야 직접 한게 아니야 선수들이 이거 얼굴로 인식을 안하지 그쵸 그쵸 직접 사인한거에요 이거 이거 가짜 사인이라서 비닐을 넣기가 좀 다시 마이크 트라웃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트라웃은 그래도 트라웃인데 그쵸 그래도 트라웃이야 트라웃은 마이크 트라웃인데 아니 루게릭 선수 비닐 들어왔어요 뒤늦게 알고보니깐 친필사인 알고보니깐 친필사인 피트알론소 9.5달러? 아 이 가짜 오토카드가 가짠데 인쇄했어 그냥 이 채로 뭐 이게 이 무브먼트가 딱 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따가지고 만든 만든 티가 확 나는데 프린팅인데 뭐 가치가 있나봐요 이걸 손으로 누가 다하냐? 아 그니까 이게 이런건 이제 한정으로 들어있죠 보통 오토그라프는 한정으로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 9.5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트알론소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것도 좀 세분화를 해야되지않나 가짜사인과 진짜사인 가짜사인 진짜사인 여기 너무 많아졌는데 종류가 골치아프죠 일반카드 피트알론소 2019년 시즌 내셔널리그 신인왕이래요 아 그래요? 만원 넘죠 그러면 9.5달러면 아 후원가자 온라인으로 사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받은건 가짜사인인가요? 아무래도 그 진짜사인은 아니죠 브라운 렛디츠 음 요렇게 일반카드 루키 카드네요 이거는 브라운 셰일브라운 음 그리고 아주 스페셜한 마이크 예스터데이스 키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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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예스터데이스 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또 스페셜한 카드가 있어요 음 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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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일반 카드입니다 샌디에이고 스페셜한 카드 마스터 앤 어필란티스 프랑크 토마스 루이스 로버트 프랑크 토마스 루이스 로버트 크랭크 크랭크드 448 호머 앤드 뚜아이스 툭 언어 MVP 언어 AR이 뭐지? 무슨 리그지? 아 아메리카 리그에 448 홈런을 기록한 프랑크 프랑크를 넘어섰나봐 뭐 아무튼 그런가봐 요것도 비닐에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2달러? 아 AR이 어떻게 아메리카 리그냐고? AL AL 죄송 최소 이 2달러 3원 가치를 하는 아니 3달러는 돼야 돼 진짜로 3달러는 돼야 한 4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3달러는 돼야 한 3천6백원 정도 되기 때문에 7.5불 약 9천원인데 뭔솔? 이거 맞아 이거? 2천원? 7.5불이라고 이거? 8. спокой 7.5면 5타니는 왜 빈위리 못강 열어냐면은 5탁니 스페셜한 카드가 나오면 4.5건 일반 5타니로 나오면 좀 힘들어요 이런 조세 자 조세선수 미찌모얼랜드 미찌모얼랜드 선수 호스... 호스킨스 허킨스 잭 리텔 크롬 반짝반짝 크롬 그리고 오지 알비스 오지 알비스 크롬? 흔하다고? 뭔 소리야 크롬이 5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중에 바닥이 스페셜한거 바닥이 스페셜한거 내가 또 안봤네 바닥이 스페셜한게 더 스페셜한가? 바닥이 스페셜한 사실 선수 따라가긴 해요 선수 따라가긴 해 일러스트 버전이 더 귀한거임 바크먼은 직박이 형한테 팔면 5천원은 나갈거 같은데 이거 다 끝나고 비싼 매물 뭐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션머피 루키 루키 포즈네요 조세베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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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카드 조세베리오스 와 이거 멋있다 더스틴 메이 더스틴 메이 루키 멋있죠 이거 일러스트 사진 기반으로 좀 리터칭을 했네요 어? 또 나왔습니다 프란시스코 린더르 이게 얼굴로 인식을 안하지? 리키앤더슨 루키 카드인데 드릴까요? 아니요 하하하하하하하 자 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삼진으로 위기를 타파하면 동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야.. 리키앤더슨 전설이죠 전설적인 카드죠 마구마구 할때 레전드 카드로 또 나왔는데 리키앤더슨 발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 게임상에서 그 스피드로 구현할때 너무 좋아요 도루가 많으면은 일단 그냥 좋아 주루할때도 좋고 라이안 예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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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비닐을 넣을까요? 가짜사인 가짜사인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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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사인인데 넣을까? 일단 넣을게요 비전서니까 넣을게요 1.5달러? 2.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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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달러? 4.6달러? 2.5달러? 4.6달러? 4.7달러? 4.7달러? 4.6달러? 4.7달러? 5.1달러? 이럴거면 그냥 사인으로 나오지 마세요 선수분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카드 제조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우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클리브랜드 인디안스 뒤에 비전서 버전인데 왜 이게 그래도 늘레 비전서니까 3원 상당의 가치를 하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좀 가짜 사인 카드이긴 하지만 트라웃 나쁘지 않아요 맥클라우리스 주니얼 루키 카드네요 제수스 루자르도 제수스 루자르도 다 있는데 어디갔지 희귀 카드 했어요 아 여기 있나 아까 봤는데 분명히 루자르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여기 있었음 그지 제수스 제수스 루자르도 있었어 나 아씨 없네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는 돼요?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 카드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초등학생 그 카드를 교환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뚜박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주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키앤더슨 루키 카드도 있는데 아 아까 말씀하셨구나 리키앤더슨 루키 카드면 엄청 비싸겠네 잊어보니까 리키앤더슨 루키 카드 1980년도에 나오면 루키 카드가 있다고? 루키 카드는 딱 그 해에 루키 때만 나오는 카드거든 그럼 진짜 비쌌거든요 주세요 생각 바뀌었어요 콜린 모간 어? 또 나왔어요 형제 카드 어? 피트 알론소 제이콥 드 그롬 띠그롬 띠그롬 아니야? 제가 몰랐는데 그 한만두의 주인공 그 타티스 타티스 아들이 또 막 엄청나게 타티스 주니어가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 잘한다고? 그래서 한만두 한만두 주니어 줄여서 한만주라고 그러던데 한만주 진짜로 한만두 주니어에서 한만주래 지나가다가 내가 봤어 이것도 여기다가 비닐의 전당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 한만주 한만주 주니어 한만주 개잘해 내가 봤거든 말도 안 돼 기록이 나같은 알못이 받아 마르티네스 어 나 이 선수 콜린 모호가 모란 선수 비닐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일러스트를 좀 안 헷갈리게 좀 네이버 담당자님 중에 모란 담당자님인데 모란 담당자님한테 이거 줄까요? 한만주 21살에 4천따러 4천만 달러 계약했대 모란 담당자님한테 이건 비닐에 넣어서 모란 담당자님 주죠 근데 이 모란 담당자님 네이버 다니니까 이제 또 분당에 다니잖아 모란 시장에서 모란님한테 모란 카드를? 감당할 수 있을까? 3모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카드팩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팩 남았는데 아쉽네요 좀 고무적인 거는 실제 오또그라프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것만 인정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아직 안 나왔어요 5팩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저 모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터크먼 선수는 하나용병 후배입니다 아 아직 오또그라프가 안 나왔어요 5팩 안에 들어있을 확률도 없습니다 터스크 짝깔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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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학교 때 같은 학번에 이름 똑같은 학생이 두 명이 들어왔어요 이지혜라고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칭을 했냐면 덩치가 좀 큰 지혜는 큰 큰 지혜 작은 지혜는 작은 지혜 큰 지혜 큰 지혜 짝지 라고 불렀어요 큰 지혜 짝지혜 그렇게 불렀어요 루키 카드네요 근데 이제 큰 지혜 이제 다른 학우 분들이 이제 못된 학우분들이 떡대가 크다고 떡질 라고 나쁜 학우들이 있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동기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나는 학교에서 그 쭈그러져 있어 가지고 주니어 페르난데즈 그리고 그 지혜 양 두 분이 다 그 이뻐서 어 인기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마 하죠 아 아 뭐 아 나 안 했다고 나 안 했다고 자 마이크 아미나미지 내가 짝글랜이 나와 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짝글랜 자 크레비 저 크롬 크롬 브레이브 하트 느낌이 좀 있네요 브레이브 하트 느낌 크롬 크롬이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터너 트레아 터너 어 트레아 터너는 아래 어피런티스 스페셜하게 있네요 여기다 등급업 그리고 블라디미르 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게리롱뿌리롱 주니어 야 불개주가 나왔네요 야 토론토 블루제이스 불개주 깨리롱뿌리롱 깨리롱뿌리롱 리차드 리차드가 또 있네 뭐지 쓰읍 쓰읍 사진이 다른건가 요즘엔 개선생이 시니어 소리가 든다고 합니다 야구선수 중에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부자관 옛날에 그 중견수 그리핀 주니어 무슨 그리핀 주니어더라 아 그리피 주니어 캔그리피 주니어 맞아 캔그리피 주니어 중견수 레전드 카드로 또 있죠 드베스 꾸르버 꾸르버 텍사스 꾸르버 바우어 어? 이거 유명한 선수 아니야? 마구마구에서 본거 같애 신시네티 레즈 파우어 아니 왜 왜 아 성폭행? 아 성범죄자입니까? 성범죄자라고 합니다 퇴출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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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놀랄라이어는 저같은 알못도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 비닐의 전당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름이 빌라입니다 자 빌라 외국에서는 빌라가 되게 비싼 집이죠 빌라 이거 가격이 좀 어떻게 좀 검색이 됐나요? 이베이 3달러 자 침이 탔을 수도 있으니까 비발이 탔을 수도 있으니까 3달러면은 비닐컷이 여기서 좀 망가졌어요 사실 루이스 로버트 마스터 카드에서 비닐이 다 망가져가지고 3달러면은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얼마 없어요 이제 아껴서 놔야 돼요 홀오브페임 두 장 나왔어요 두 장 지금까지 카드팩 깐거 중에 홀오브페임 이거는 한정 한정페임인데 한정페임도 같이 넣을게요 한정페임 이게 점점 가치를 더해 가는데요 이 제작자 인스타 인스타 카드 이거 왜 있는거야 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두꺼운 종이로 들어가 있어요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저거 에이씨 하고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오박사 카드처럼 맨날 오박사 초에 판 오박사 카드처럼 에이씨 뭐야 빵이잖아 애들이 초딩들이 다 버려가지고 지금 비싸졌죠 왓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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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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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힐리아드 루키 힐리아드 루키 조세베리오스 갤러리 이슈 프리베이트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뭐죠 프리베이트는 왜 있는거야 오른쪽에 특별한 특별한 갤러리 한정판 일러스트 그러면은 또 이거를 어떻게 놔야되냐 여기다 놔야되나 여기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비닐에 전당해놔야 야구 갤러리 호감 권익이라고? 이슈가 판본이래요 갤러리 판본 개인적인 판본 이슈가 해약엘 힐리아드 호세베리오스 호세 베리오스가 실제 닉이에요? 그냥 좀 넘겨 뭐 악질인가 보지? 아 나 진짜 몰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드립이에요? 어? 오늘 미쳤는데? LA 선수입니다. LA 선수 LA 선수 투수에요. 선발 투수 LA 선발 투수 2020년 2021년 2020년인가? 2020년 크라이트 귀쇼 내가 최고라는 방심 귀쇼 귀쇼까지 나왔습니다. 가짜 싸인 카드로 뒤에 야구 비급도 있어요. 타석에 설 때는 투수가 데드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틀어줘야 된다. 틀어줘야 된다. 제대로 맞으면 이것도 맞는 방법도 있대. 이렇게 해서 맞아야지 안 그러면은 큰 부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세베르니노 세베르니노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비닐로 싸도 되지 않을까. 야 마이크 트라웃의 귀쇼까지 나왔다. 끝났죠? 사실. 투타 다 나왔죠? 귀쇼 요즘은 잘합니까? 아 10,000원 산다고? 사세요. 빨리 사세요. 제가 비닐까지 넣었어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10,000원에 빨리 사. 굉장히 희귀한 카드예요. 귀쇼. 귀쇼 요즘에 못하나? 가격이 왜 이러지? 여기에 오토그라프가 한 장은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직 한 장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토그라프가 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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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제 말하죠. 폭 폭풍은 뚜본 친다. 루키 카드 홍진아의 폭풍은 뚜본 뚜본 친다. 자 맥 맥스 아셜라 문시 문시 보게드 어? 크로미네. 아싸.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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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스. 마르코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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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델피아 필리스 아 아담 하셀리 근데 싸인이 왜 이래? NA가 뭐야? 개하기 싫었나봐. 아니 개하기 싫었나봐. 싸인 어? 이게 뭐냐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나같은 사람 상처 주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실제로 이게 나도 들은 얘긴데 어 어 막 좀 경기 잘 이제 좀 나가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안 나가는 선수들이 부업으로 싸인 을 한다고 합니다. 싸인하면 뭐 하나에 얼마씩 주기 때문에 스티커 딱 줘서 그럼 이제 카드도 만들고 아 후원 싸인 다 아 비싼 카드라고 이거? 아담 하셀리 선수 유명해요? 아 근데 너무 성의 없잖아 7.5? 2개 나왔습니다. 어스틴 메이더스 메더우스 메더우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메더우즈 카드팩 하나에 얼마인지 몰라. 검색해보세요. 이거 2020년 탑스에서 나온 두 오또그래프 카드 스퍼박스 백카드 토탈 백카드에 두 장 들어있어요. 오또그래프 카드가 어 피트 알론소 가짜 싸인 피트 알론소 아싸 박스에 있는 거 나왔다. 이거 오려서 오려서 이것도 할까? 마지막 한 장 뭐 이제 싸인은 다 나왔으니까 하나만 해도 금방인데 뜨그롬 뜨그롬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제이콥 뜨그롬 참맨 앤드류 맥커친 나는 야머 학원생님 7개월 고독한 사람이야 맥커친 맥커친 선장님이야? 선장님인데 왜 필라델피아 옷 입고 있어요? 전직 전직이죠? 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나와주네요 쌍둥이 쌍둥이 카드 제프 베그웰 요르단 알바레즈 조던 알바레즈인가? 제프 베그웰 또 이제 제가 또 마구마구 할 때 또 활약했던 선수라서 그래서 휴스턴에 그 킬러비 비로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킬러비 타선 제프 베그웰 선수는 4번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러비 잠재력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 대보라고요? 뭐가 중요해 킬러비인게 중요한 거지 다리오 아그... 아그라잘 아그라잘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 이렇게 하... 또 쌍둥이 카드가 또 4장 다 이제 까봤는데요 자 결산하겠습니다 100장 중에 100장 중에 오토그라프 사인 카드가 2장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확정으로 들어있어요 2장 들어있었고 가짜 사인 카드 100장 중에 4장 들어있었어요 4장 마이크 트라웃 피트 알론소 크라이튼 컷쇼 프란시스코 린도어 이렇게 그리고 홀오브페임에 3장 진짜 한정판 파란색 홀오브페임이 있고 그냥 홀오브페임이 있고 랜디존슨 한정판 99장만 나오는 거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가치가 높지 않나? 사인보다 홀오브페임이 3장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장 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스타? 인스타 카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여기 오박사 카드 선물 모란님에게 선물로 줄 모란 카드 네이버 담당자 모란 담당자님 이것도 4장 있거든요 4장 이거 구세대 신세대 선수 인스타 카드도 비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 카드도 비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한장만 나온 걸로 치면 여기거든 이게? 거의 급이 그럼 여기로 가야되나? 한장짜리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모던아츠 인데 이건 하나는 루키고 하나는 아니에요 이건 두장 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려 사인보다 밀려 두장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크롬인데 크롬에 또 루키가 있어요 크롬은 7장 7장 루키 카드 한장 포함 그리고 여기는 뭐 뭐 글자가 더 적혀있어 뭐 한정판 그림 뭐 이런식으로 그게 5장 그리고 일반 카드 루키 카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팩을 더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팩을 더 녹는 동안 똑같은 거 2020년 한팩 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녹아? 거의 다 녹으면 안 돼 끝까지 녹아야 돼 여기서 김광현 선수 루키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아! 잠깐만 아까 스페셜한 거 빼놓은 거 뭘까요? 탑스 원 갤러리 박스로더 인사이드 갤러리 여기 뭐뭐 들어있는지 나오는 건가? 해설? 오우 리키앤더슨이 나왔어요 리키앤더슨 대왕 리키앤더슨 이건 비닐에도 못 넣어요 와우 대왕 카드 대왕 카드 대왕 카드 대왕 대왕 카드 어디다 넣었지? 대왕 카드 대왕 카드 여기다 놓을게요 엽서 써서 줘도 되겠다 친구한테 구겨졌어 그리고 빌어먹을 왜 구겨진 거야? 난 구긴 적 없는데 개같은 여기다가 편지 써가지고 보내도겠네요 스페셜한 카드가 있고 스페셜한 100장 카드팩이 5장씩 있으니까 20개가 있네요 20개 카드팩이 5장씩 있으니까 실제로 오타니 선수는 사인을 안 하기로 그렇게 유명하대 그래서 비싸대 사인 카드가 사인 카드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밧 알바트 보울스 알바트 보울스 전설적인 선수만 나오네요 알바트 보울스 아 카드에 카드에 쓰는 거를 안한대 사람들 만났을 땐 뭐 해주겠죠 뭐 그건 모르겠어 카드에 그래서 카드가 희귀하다고 사인 카드가 보울스 보울스 에인젤스가 나오면 싫어해요? 에인젤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나? 아 나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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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연고지가 같아서 경상 루아르도 루자르도 또 나왔어요 루자르도 루자르도 오늘 날인가요? 루자르도 루키 루자르도 루자르도 투자르도 모란 선수 뚜란 뚜란 하나는 내가 보관 어? 모던 아티스트 꾸민거 잭플라바리티 이거는 특수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일러스트 그리고 아빠 아빠 푸졸스 아들 푸졸스 푸졸스 시니어 푸졸스 주니어 켄카 사실상 사실상 이렇게 하면 켄카 켄카 푸졸스 메가 켄카 켄카 푸졸스 메가 진화하면 뛰쳐나와서 같이 공격해 메가 켄카는 같이 싸우거든 타석에 썼을 때 좌타석 우타석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도 싸인카드가 두 장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루키 짝깔레 또 나왔네요 짝깔렌 해태 해태 선수 같기도 하고 짝깔렌 아 여기 있네요 짝깔렌 해태 짝깔렌 큰 갈렌 짝깔렌 주니어 베르난데스 루키 카드 루키 카드도 너무 많은데 어 아까 그거 노아 진데가르 이거 크롬 일반 카드에 있었거든 크롬 안 크롬 뭐가 크롬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보면 헷갈려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크롬입니다 티가 안 나죠 잘 크롬 크롬은 여기다가 처음 까본 거에 희귀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타격하는 던 유세이 기구치 기구치 이런 침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 이거 마스터즈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던 던은 마스터즈 데버스 크루버 크루버 어 가짜사인 뭐라고 이거 뭘까요? 또 룩기네 이건 보비챗트 보비셋 보비셋 룩기 가짜사인 그니까 사인에 룩기에 하면은 엄청 그거겠네 그러면 이것도 가짜사인이지만 비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가 달라서 비싸다고? 테두리가 달라서 비싸다고? 가짜사인이 이렇게 돼있거든 가짜사인이 확실히 다르죠 테두리 초록색 아 맞네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노란색 주황색 뭐 빨간색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테두리가 똑같은 색인데 초록색으로 돼있네 짭사인 초록색의 룩기 카드 그러면 좋은거 아냐? 뒷장이 한정 없냐고? 어? 한정 있었어 무려 무려 250장 한정이에요 오른쪽에 있죠 250장 중에 60 한정 왜이렇게 많이 찍어 한정이면은 또 위에다 올려줄법 하죠 한정 위에다 그리고 홀오브페인도 한정이니까 위에다 올려주겠습니다 랜디존슨 위에다 그리고 룩기 카드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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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짱이 나죠 어? 이거 7만원? 최저 30달러? 와 이게 제일 비싸? 그러면? 모비쉣 초록색 이 초록색 테두리가 엄청 큰가봐 근데 이거는 랜디존슨 99장 한정인데 그럼 이게 더 비쌀거 아냐? 이게 더 개체수가 적은데 더 유명한데 15달러? 왜 이게 더 비싸지? 알 수 없는 카드 카드가게의 세계 와카 힐리안드 이렇게 폭풍은 누군 친다 이렇게 콜 또 나왔습니다 가짜사인 폴 골드슈밋 가짜사인 아니 골드 슈즈에요? 골드 슈미트 아니야? 골드 흐미트 아니야? 골드 골드 음 이거는 가짜사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번 넣은거 어쩔수없어 가짜사인은 다 넣어줘야돼 마이크트라우.. 마이크트라우 가짜사인은 얼마야? 마이크트라우 가짜사인은 별로 인기 없을거같애 초록색 테두리 마이크트라우 가짜사인이어야 좋을거같애 보비쉣 넣었어요 초록색 테두리가 중요한거야 문시 문시 제이콥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띠끄럼 니스 또 나왔네 뭐 어 또수조단 또수조단까지 나왔는데 조딘 몽고매에리 또수조단 오티스 오티스와 데버스 라파엘 데버스 이것도 쌍두인 카드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오타니 있는데 오타니는 일반 카드로 나왔어요 오타니 보여줄까 맨 처음에 나왔는데 오타니와 류현진 선수 그냥 일반 카드로 나왔어 일반 카드라도 비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에 엄격해진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 카드지만 일반 카드지만 비닐에 오타니도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비닐 오타니 비닐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 홀오브페임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치파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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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파전스는 치킨 렌치로 리얼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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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알아봤습니다 알렉스 브라그만 토미 트래비스 디미트리 스테펀 스트라그벅 짜이린 데이비스 루키 카드네요 짜이린 데이비스 짜이린 데이비스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다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일반 카드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카드들이 바디 루키 카린 착 어? 크롬이다 위트 카린필드 오 잊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진이잖아. 갤러리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그림이 더 좋은거죠? 어? 미트 카드 사인 리얼무또 사인 리얼무또 사인리얼무또 도 나왔어요 사인 무또 리얼 사인 리얼 리얼 오또 리얼무또 리얼 오또 이것도 비닐헨 카드결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 카드결제 기준은 국밥입니다 국밥 7,000원이라고 친다면 6달러 정도 나와야지 카드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국밥 시원하게 먹고 아지매요 결제요 딱 낼 수 있는 정도 6 7 좀 비싼데 가면 7달러, 8달러까지 가야죠 아무튼 리얼무또 리얼무또 싸인은 여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무또 10... 10... 10... 10의 1? 10의 1인가요? 10의 1 10의 1이 1 10. 선수 로벨 가르치아 루키 우완 쏘도 어? 보비쉣 일반 일반 가짜 초록색 가짜 초록색 가짜 요것도 봉투에 넣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단지 그냥 초록색이 더 희귀해요 그 차이예요 그냥 초록색이 그냥 일반 하얀색 초록색 골드 뭐 이런식으로 또 있어요 같은 카드인데 희귀하다 그냥 일반도 최저가 7달러네요 아 이러면은 요거 카드결제 국밥 먹고 특이요 카드결제 가능 쏘영이가 초록색 칠해주면 비싸지나요? 아뇨 더 깎여요 똑같은거 똑같은거 나오면 그냥 넘길게요 따이스 따이스 루키 따이스 매트 따이스 지저스 지저스 티노커 루키 반짝반짝 크롬 여기다가 루키인데 반짝반짝이면 여기다 이런식으로 같은 카드인데 좀 더 희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토니 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어? 한만주 한만주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유격수 유격수 한만주가 도련님 도련님 카드가 어? 그럼 이거 인기있는거 아니야? 비쌀거 같은데 도련님이 나왔으면 조이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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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카드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여도 일반카드면 가치가 많이 퇴색되죠 냉정한 카드 컬렉팅의 세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선수의 가치랑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우찌 제우찌 전우찌인가?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는 야모 대학원생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쪼악 쪼악 어?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또 나왔네요 쿠르버 쿠르버인데 파란색 띠예요 파란색 띠 다 검은색 띠인데 이러면 또 분류를 어떻게 해야되나? 블루벨트 혹시 내가 지나친 거 중에 블루벨트 블루벨트에 크롬에 루키에 파란색 테두리라 초록색 테두리가 있다면? 어질어질하네 어 근데 나 지금 파란색 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아 왜냐면 내가 봤으면 내가 기억을 할 거야 아마 없어 아주 희귀한 카드예요 지금 박스당 하나도 안 나왔던 카드 그럼 제일 희귀한 건가? 한정 숫자 있는지 아 한정 숫자가 있는지 일반 카드인데 한정 숫자가 있을지 50장 밖에 안 나왔습니다 50장 밖에 44장 한정이었어요 일반인데 일반인데 파란색 테두리 구글에 올라 이러면은 특 특을 먹거나 아니 특을 먹고 나가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이 카드 하나로 아니면은 이제 이게 조카 조카 생일 때 자 선물이야 이걸로 구글 포인트 충전해 만원권 쓸 수 있죠 이건 또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지 얘를 이 계열은 일반 계열인데 파란걸 아예 따로 파야되나? 크롬같이 위로 올릴까요?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모던 같이 들어 있었어요 파란색하고 굉장히 박터지죠 여기 지금 스페셜한 일러스트 로간 웹 루키 그리고 각 카드팩에 하나 있는 마유미 세토 케빈 그라함 인스타 카드 인스타 카드도 굉장히 희귀하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시는 분 같애 내가 봤을 때 요것도 비닐에다가 넣어 들어갔습니다 비닐에다 넣고 스페셜한 카드 지금 두 장 나왔네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마이크 무스타카스 블랑몬 블랑몬 와 이름 멋있다 블랑몬 블랑몬 스테펜 골 곤잘레스 콘포 롤 로또 얘를 있지 뭐 이렇게 씁니다 사인이 아직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더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토로 맥네일 푹 쇠스브라운 크롬 쇠스브라운 크롬 룩기 쇠스브라운 크롬 놀란 아레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따가 다 까고 데려갈 애들을 또 추려야 되거든요 누구누구 데려갈지 일반 카드 일반 박스로 갈지 모으는 특별한 특수한 스페셜한 박스로 갈지 아니요 폐기 안해요 일반 박스로 갈 뿐 야스트라 잼스키 야스트라잼스키 야스트라잼스키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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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하버 크롬 하버가 있었어요 저는 케이프리랜드 아 사인 가짜 사인 가짜 사인 포셔 버스터 포셔 아이고 뒤에 비급까지 자 옛날 교복을 입고 야구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비닐 행 아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짜 사인도 그치 비닐을 받을 자격이 있나 룸 로우 조단 타자 조단 타자 조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리텔 클랩이죠 어 일반 카드인데 추 신수 텍사스 추 신수 2019년 기록이 있어요 추 신수 요거는 우리나라 선수니까 비닐에 됐죠 비닐에 비닐에 가치가 있죠 비닐에 가치가 있죠 아리스티데스 아퀴노 로키 아퀴노 류현진 선수도 나중에 넣었어요 비닐로 그리고 LA LA 콤비 코디 베링거 가빈 럭스 아까 럭스 있었잖아 아 이게 뭐 기록을 또 뭐 이게 있나봐요 옛날 구선수와 신선수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늡니다 이유가 있어서 넣는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야 되니까 넣는거에요 여기에 카드 사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우 사인 카드가 나온다면 우와 이건 특수한 카드 같아 루이스 로버트 까매가지고 특수한 카드 같아 근데 아니야 그냥 루키 카드일 뿐이야 그냥 루키 카드일 뿐이야 그냥 루키 카드일 뿐이야 또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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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롬이다 매니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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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자르 마이크 킹 마이크 킹 야 많이 나왔는데 어 스페셜 까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까는 재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장 아 4팩 4초 4초 5초oba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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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4초 5초 3초 7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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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오브페임 잽 베그웰 아까 나왔던 선수죠 휴스턴 4번 타자 1루수로 알고 있는데 1루수로 왔죠 혜태 레전드죠 이것도 넣었습니다 홀오브페임 홀오브페임도 카드팩에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싸인 선수 카드랑 비슷하게 지메레즈 지메레즈 자 여기에 싸인 카드가 아직도 있다는 거 무슨 싸인 카드가 나올까 로페즈 파블로 로페즈 유튜브 알투우브 어? 맥허친? 일러스트가 다르지는 않는데 그냥 옆에 마크만 다를 뿐 이 오른쪽 마크만 박혔을 뿐 일반화국 똑같을 뿐 아 뭐야 C 잘못 보고 왔네 감사합니다. 똑같은데? 뭐야, 마크가 어딨어. 아, 아까 뽑았었구나. 이거는 오른쪽에 마크가 있죠. 250장 한 장입니다. 250장. 이건 250장 한정 중에 17장. 17번째 장. 왜냐? 이건 옆에 마크가 박혀있기 때문에. 같은 카드지만 다른 카드. 이것도 250장. 그럼 이것도? 아, 이거는 한정판은 아니에요. 몇번째 카드인지 다 있네.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네. 전 우주에 태양계에 250장 밖에 없어요. 몰 랜드. 코스킨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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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타우치맨. 크롬. 마이크 타우치맨. Me. 싸워맨! 마이크.. 헐터 하비. 스쾌드 환비. 헌터 deswegen... 그리고 사인카드가 나왔습니다 샤들렁 샤들렁입니다 샤들렁 샤들렁 샤들렁은 여기다 넣어서 사인카드니까 여기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들렁 엄청 많네 1번카드가 제 크롬 타우치면 건드림 건드림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던타우치 오토그라프 사인은 카드는 다 나왔기 때문에 4장이죠 지금 2박스 까가지고 여기는 그냥 일반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머피 션머피 루키 포스 션머피 베리오스 1번 더스틴 마이 루키 더스틴 마이 루키 더스틴 마이 루키 맥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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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맥가이 이거 남은건 두오카드 알베르토 아로마르 모비셋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것도 일단은 넣던 대로 넣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말했나요? 이게 하나 있었네 다음은 에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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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메네즈 에로이 히메네즈 에로이 히메네즈 그리고 뒤에는 야구비그 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싶다고 이도류로 쳐버려 자 왼쪽에 투수하고 싶어? 오른쪽 타자도 하고 싶어? 가운데 이도류로 하지 뭐 이게 야구비급입니다 여러분들 두개 다 하고 싶으면 두개 다 하면 된다 야구비급 이 가짜사인에는 이 야구비급이 뒤에 껌종이처럼 다 있다는거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제일 희귀한 카드는 한 하나 종류가 하나 나온거 단 하나 나온거 홀오브페임 99장 한정 아래에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희귀한거 50장 한정 일반 카드의 탈을 쓴 파란색 벨트 오른쪽 위에 있죠 오른쪽 위에 있죠 이 두개 가 제일 희귀했고 그것 그리고 이거는 뭐 한정 카드 안 써있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 그냥 생뚱맞게 이거는 뭐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처음 나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조이보토 총초년색 카드 250장 안정 모비셋 가짜사인 초록색 테두리 카드 요정도가 하나씩 있는 카드였고 두개나 뭐 이런거는 이게 의외로 희귀했어요 일러스트 카드 일러스트 카드 그리고 홀오브페임 4종류 일반 홀오브페임 4종류 이게 또 카드 넘버가 있는데 카드 넘버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싸인 스티커에 써져있는 싸인 카드 4장 그리고 인스타 카드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장 크롬 크롬 버전 크롬 버전 많이 있어요 루키 카드도 있고 루키 카드도 있고 듀오 카드도 있고 뭐 이정도인데 왕 카드도 있고 리키 앤더슨과 알버트 푸졸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예의 전당으로 저만의 특별한 스페셜한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들어가야겠죠 요거 스페셜한 카드 블루벨트 林 블루벨트 블루벨트 블루벨트도 가야겠죠 50개 한정이기 때문에 버비쉣 가야겠죠 250장 한정 이기 때문에 여기 3개는 확정이에요 3개 확정에 싸인카드 4개 들어가겠습니다 4개 들어가고 오타니 류현진 추신수 선수 일단 류추는 류추 두 선수는 넣겠습니다 오타니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들도 많은데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타니? 오타니는 빼도 될 것 같다 만나면현피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시아 선수가 용맹을 내뿜는데 넣을까요? 다 넣으면 다 넣으면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이래요 다 이 가짜 카드도 가야 돼요 가짜 싸인카드도 가야 돼요 그럼 이건 갈까요? 250장 한정 일반 카드 이거는 봉투에 넣어야 될 것 같네 이 태양계에 250장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이제 가야되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오타니까지 넣겠습니다 오타니까지 넣고 이 카드까지 넣는다고? 그럼 홀오브페인도 넣어야 돼? 이건 어떻게 한장짜리 그러니까 이게 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데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총천연색 필요없어 어차피 비닐 씌웠기 때문에 어 그리고 루키는 루키대로 모으겠습니다 루키는 루키대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루키죠 잘 모아서 잘 모아서 왕카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루키 카드 이렇게 있죠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모아서 일반 카드박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박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박스에 아 여기 막 귀한 것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4 어 5랩 5랩짜리도 있고 귀한 거 많아 이런 거 어 그 어디야 EPL 굉장히 두꺼워요 카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런 일반 카드들 이런 것도 사실 싸야 되거든요 버리 아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고 아씨 뭐가 이렇게 많냐 아 막 쏟아지네 내장이 막 쏟아지네 내장이 막 쏟아지네 애기 조던 카드랑 막 아구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니까 드래곤볼 드래곤볼 또 여기가 드래곤볼 따기 또 1박 카드 이제 쌍방울 선수들도 있어요 선물로 주셔서 여기 이제 테레카 99년도 카드 루키 카드 루키 카드 제가 다 빼놨네요 루키 카드 루키 카드라고 다 막 다 막 희귀한 카드는 아닙니다 그 선수가 나중에 대성을 해야지 희귀해져요 자 루키 카드 이거는 일반 카드 통에 일반 카드 통에 루트로 보겠습니다 왕 카드도 그리고 스페셜한 카드 통인데 스페셜한 카드 통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레이딩을 한 카드들도 있고 그레이딩을 한 카드들도 있고 그레이딩을 한 카드들도 있고 요싱리스 카드도 있고 이렇게 한데 추신수 카드 쓱 여기에 제가 이제 애기 조던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루키 카드라고 제가 이제 다 대접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루키 카드라고 해서 이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루키 카드도 다 빠져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또 나왔죠 아 이게 전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했더니 일러스트 버전이 더 귀한 거였네 냥이 냥이는 비닐이 없어서 못 씌웠어 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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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양복 조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 아 이게 기준 세우기가 어렵네 기준 세우기가 어렵네 기준 세우기가 어려워 안심했겠죠 스페셜한 카드박스에 들어가서 안심했겠죠 스페셜한 카드박스에 들어가서 하지만 마칩니다 구해줄 수 없어요 구해줄 수 없어요 스페셜한 카드박스 일반 일반 아 또 아 쏟아졌다 일반 카드박스 아 쏟아진 기껏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야구 카드 더 뽑게 되면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일반 카드박스에 들어가는데 희귀한 거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카페에다가 적어주시면 스페셜 박스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영 빛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못 보는 거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리까리한 거는 제가 일단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회수할 수 있죠 아리까리한 거 가치가 있나 없나 애매한 거는 일단 비닐을 씌워놨어요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스페셜한 박스에 들어갈 수 있다 기준은 기준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할게요 이거는 기준은 10 양복 조던 가치를 가져야지 이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이제 다시 또 일반 박스로 갈 거야 오늘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것도 정리를 다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질 데 많거든 10 양복 조던이면 왜냐면 이 스페셜한 박스에 자리가 없어 강등 당해도 어쩔 수 없어 일반 박스로 가야죠 비닐은 슬리브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와요 폐자부활전 하실거면 폐자부활전 하실거면 제습지 하나 넣어주셔야 카드 안 휩니다 휘어도 돼요 휘어도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어차피 못 가 어차피 딴 데 못 가요 내가 막 부지런하게 누구를 막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슬리브는 사실 뭐 엄중하게 말하면 이제야 밝히는 거지만 슬리브는 사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딱딱한 거 케이스 탑 로더 탑 로더도 많이 있어요 탑 로더도 많아 큰 버전 작은 버전 뭐 근데 엄중하게 해야죠 할 건 해야지 상대적으로 내가 이게 많이 있다고 해서 기준 막 엿가락처럼 할 거야? 그건 아니야 일반 카드는 일반 카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슬리브로 끼운다? 그냥 내가 이게 자원이 많다고? 그건 일반 카드한테 할 짓이 아니야 못할 짓이야 못할 짓 그래서 저는 10 양복 조던 스페셜 박스에 들어올 수 있고 슬리브는 어... 그냥 느낌 있는 대로 가요 일단 그리고 탑 로더는 탑 로더는 20 양복 조던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20 양복 조던 부터 기준을 오늘 세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란 시장에서 모란 담당자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탑 로더 지금까지 갈 만한 선수 요거 갈 만하죠 요거 30 양복 조던 부터 가능한 참재력 있죠 요거는 제가 지금 탑 로더를 끼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카드인데 가격이 떨어져서 못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일반 카드에 이미 있네요 이미 일반 카드에 있어 요것도 좀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 양복 조던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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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양복 조던 정도 됩니다 20 양복 조던이면 이제 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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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0 11 12 13 15 30 20 15 25 15 20 15 10 양복조던 넘나요? 묵고꺼 묵고꺼 루키카드 15 양조 10 양복조던 넘으면 될까요? 그냥 끼우고 싶어서 그냥 끼우고 싶어서 늘려 그러면 일괄 하죠? 10 양복조던이 넘으면 비닐과 탑로더를 끼운다 그럼 오늘 들어온 신입 요거는 얼마야?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미어리그 탑의 가치가 좀 애매한데요? 10 양조 이게 10 양조야? 아닐 것 같은데 양복조던 10 양복조던이 된다고요? 안될 것 같은데 7 양복조던 일반박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박스 고지타 아 이거 7성 7급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이거 내가 알기론 10 양복조던 안돼 내가 알기론 아 되나? 아 내가 까먹었어 거랑 6 6등급 요거 여기에서 지금 안 넘는거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안 넘는거 10달러 10달러 안 넘는다 다 알려주세요 나중에 하죠 한도 끝없다 거기다 붙여놔야겠다 그 포스트잇으로 몇 양복조던인지 일단 이렇게 해놔 얘는 일단 봐줄게요 참고로 이 대단한 선수를 얘라고 한게 아닙니다 이 카드를 이 아이라고 한거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었는데 탄코라고 합니까? 탄코? 추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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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추갈모 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자 이제 끝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두개밖에 안 깠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치? 이게 지금 카드팩 개봉이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ASMR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모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